안녕하세요 주식 연구하는 카이스트생 카이스타입니다 이제 왼쪽에 아 오른쪽에 2022년 1월 1일부터 녹화의 기준 1월 6일으로 수익률이 현재 마이너스 0.36% 정도 되네요 지수 따라서 이제 하락하게 했는데 그래도 지수보다 덜 하락한 상태네요 앞으로 한번 쭉 한번 봐봅시다 이제 오늘은 이제 오늘은 현재 유튜브에서 공개매매 하고 있는 종목 중에서 지난 편에 삼진 L&D를 이어서 두번째로 이글루 시큐리티 요거를 한번 봐볼게요 이글루 시큐리티도 이제 현재 계속적으로 홀딩을 하고 있고 제 블로그에 이제 들어가보면 비중이 현재 8% 정도이고 수익률은 마이너스 6% 정도 됩니다 우선 매매하기 전에 종목 분석해놓은 메모부터 봐봅시다 참고로 먼저 말씀드리면 저는 모멘텀, 재무, 차트 이 3개 3박자를 다 분석을 합니다 일부 전문가나 유튜브 채널을 보면 하나만 강조해서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 생각엔 그분들이 실력 있는 사람이면 아마 3개 다 할 겁니다 자신만의 방법으로 보이는 부분이 하나일 뿐이고 다 하실 겁니다 주린이 분들은 그것만 보고 차트만 엄청 분석하시는 분도 있고 모멘텀만 엄청 분석하시는 분도 있고 참고로 제 후배 중에 한 명 있습니다 여튼 제가 주식을 해보면서 이 3개, 차트, 재무, 모멘텀 이 3개는 다 분석을 꼭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린이 분들은 유튜브 볼 때 3가지를 다 고루고루 들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시 이제 원래 내용으로 돌아와서 일단 매매하기 전에 종목 분석해놓은 메모부터 봐봅시다 메모를 보시면 이제 모멘텀은 유망한 정모보안 솔루션, 서비스 판매, 지속적 성장 예측, 재무는 굉장히 안정적이며 지속적으로 성장을 이미 하고 있다 차트는 이제 정고점, 돌파 후 지지선의 안착 요렇게 요렇게 써져 있네요 종목을 매도할지 홀딩할지 추매할지 결정할 때는 매매하기 전에 분석해놓은 내용이 현재에도 유효하냐만 확인하면 다시 끝입니다 쉽죠? 아마도 이걸 미리 해놓는 분들은 많지는 않을 겁니다 매수해놓고 어 악재네 매도 어 호재네 쭉 올라가겠다 그냥 이렇게 하시는 분이 진짜 많을 겁니다 매매하시기 전에 꼭 분석해놓은 내용은 정리를 해놓고 추후에 매매 결정할 때 돌아와서 비교를 해보시길 꼭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걸 보면 너무 간단하다는 생각이 들 겁니다 이제 이걸로 시큐리티 한번 체크해봅시다 우선 모멘텀, 재무를 같이 보겠습니다 모멘텀은 유망한 정보보안 솔루션, 서비스 판매, 지속적 성장 예측 재무는 굉장히 안정적이며 지속적으로 성장을 이미 하고 있다 요렇게 적어놓았네요 일단 현재 시점 기준으로 정보보안 솔루션 서비스는 여전히 유망합니다 이글루 시큐리티 설명드릴 때 디지털 전환하는 시대에서는 정보, 보안 및 보호는 무조건 필수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이전 분석할 때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전 이글루 시큐리티 영상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재생 몽롱에다가 종목별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 상단 링크를 걸어두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제 모멘텀은 계속적으로 디지털 전환이 이뤄지고 있다 모멘텀은 그대로 유지 이렇게 됩니다 다음은 재무, 굉장히 안정적이며 지속적으로 성장을 이미 하고 있다 요 부분은 이제 재무 차트를 봐봅시다 재무 차트를 이제 보시면 이건 연간입니다 그리고 2021년도 실적을 한번 예상해 봅시다 일단은 분기로 바꾸고 일단 이글루 시큐리티 경우에는 이제 4분기 때 보시면은 여기가 작년에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그리고 재작년에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이 4분기 때 가장 많은 실적이 나오는 구조입니다 이번 3분기 합이 앞전 3분기 합에서 많으며 4분기도 역시 많이 나오고 전체 실적이 높게 나오는 구조입니다 그럼 2021년도 2021년도 실적을 예상해 보면 3분기까지 3개를 더했을 때 앞전 연도에 비해서 2020년도에 비해서 높은 걸 확인할 수 있고 4분기는 2년도 분기보다 더 높게 나올 것을 높게 나올 확률이 높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2020년도보다 연간 매출액이 더 잘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재무 부분은 2021년도 연간 매출액이 2020년도보다 높게 나올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지속적으로 성장 중임 이렇게 되겠네요 2개를 정리하면 모멘텀은 유망한 정보 보안 솔루션 서비스 판매 지속적 성장 예측 인데 현재 비교해 보니까 계속적으로 디지털 전환이 이루어지고 모멘텀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다 그리고 재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안정적이며 지속적으로 성장을 이미 하고 있다 근데 지금 현재랑 비교해 보면 2021년도 연간 매출액이 2020년도 보다 높게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따라서 지속적으로 성장 중임 요렇게 됩니다 그러한 모멘텀과 재무는 처음 매수할 때랑 동일한 내용으로 진행을 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모멘텀과 재무에서는 매도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쵸? 이제 차트를 봅시다 차트 같은 경우에는 정고점 돌파 후 지지선의 안착 이었는데 차트 분석 부분은 또 설명할 부분이 많아 가지고 영상이 또 길어질 것 같아서 이건 다음 영상에서 또 알려드릴게요 참고로 하나를 더 말씀드리며 모멘텀, 재무는 본인이 분석한 내용이 현재와 비교했을 때 틀어졌을 경우에는 웬만하면 매도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건 애시당초 시작점 이 잘못된 거라서 분석이 뭐가 잘못되었는지 우선 찾아야 합니다 저도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원인 분석하면 개선될 겁니다 아 그리고 최근에 디지캡을 매도한 이유가 이제 이러한 방법을 로 이용해서 이제 매도를 한 겁니다 이거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이제 디지캡 관련해서 매도한 부분은 궁금하신 분들은 위에 링크 달아 나올 테니까 한번 봐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컷하고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 도움드립니다 보길래 보길래 cabinet 해당 인사를 해당 인사 유명하겠습니다 아멘